방탄소년단 지민의 급작스러운 복통과 경미한 인후통 증세로 인근 병원 응급실을 찾아 냉장염 진단과 함께 코로나 판정을 받았는데요. 수술을 받은 지민의 퀘유를 기원하는 전세계 팬들과 외신 및 공식 계정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국의 라디오 공식 계정들도 응원에 나서면서 엄청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대 라디오 네트워크인 아이하트 라디오 공식 계정을 포함해 총 49개의 미국 라디오인 아이하트 라디오 CA, 967KISSFM, 키스1075 등은 지민에게 우리의 사랑을 보냅니다라는 동시 다발적인 애정어린 메시지로 응원에 나서며 전세계 팬들과 함께 지민의 빠른 퀘유를 기원했습니다. 영국 라디오 채널인 빅시티 라디오와 멕시코 라디오 채널 예이프 벨라 크로스, OI-897은 물론 필리핀 라디오 채널들까지 지민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뜨거운 응원을 보냈습니다. 지민을 향한 미국의 라디오의 동시 다발적 애정 표현은 이미 유명한데요. 최근엔 멕시코 라디오들까지 동시 다발 팬심으로 엄청난 이목을 끌어왔습니다. 특히 미국의 라디오들은 특별한 콘텐츠가 없음에도 1년 내내 수차례 수시로 동시 다발적 지민 아리에 꾸준히 나서 진메리카라고 불리는 미국 내 지민의 엄청난 인기를 이층했습니다. 이처럼 팬들뿐 아니라 전세계 150여개의 언론 및 공식 계정들 외에도 53개의 글로벌 라디오 공식 계정들까지 일제히 지민의 빠른 퀴즈와 뜨거운 응원을 보내면서 전세계 팬들도 지민이 하루빨리 완쾌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툰 메신저였습니다. 카툰 메신저는 K-POP과 BTS의 긍정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만 다룹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